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한 만큼 지역에서는 악취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산시가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북정동 공업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역의 고질적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으로 양산의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 잡은 북정동.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악취를 호소합니다. 산을 깎아 공업지역이 조성된 뒤 더욱 심해졌다고 밝힙니다. 양산 북정동 인근 공업지역 중 악취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공장은 200여 개. 악취 방지 시설도 있고 배출량도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지만 공장들의 여러 냄새가 섞이면서 주민들의 체감 악취는 배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 현장 행정실을 설치해 직접 생활하며 민원을 들어왔던 양산시는 해법을 했습니다. 이에 오는 12월까지 산단 앞에는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7,800여 제곱미터의 완충록지가 조성됩니다. 이천역으로의 나무도 심어 반풍림 효과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곳곳에 악취 민원까지 해소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악취 통합 관제센터도 구축돼 운영됩니다. 이곳이 녹취 공간으로 형성되어야 있어야 될 공간입니다. 사라진 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산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높은 언덕이라도 하나 만들어내면서 조경을 하고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벌써 악취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 행정을 피워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양산의 전체 악취 민원은 1,5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양산의 이번 시도가 도시 발전에 따른 악취 성장통을 겪는 지자체의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